아유 대중마가 하는 사람이 장르 다르면 됩니까? 다 해야지 달방 재밌었어요 달방 엄청 웃겼어요 아니 사실 그 좀 편집된 게 좀 많은데 편집 안 된 게 훨씬 더 웃겼을 텐데 좀 아쉽다 안경을 써달라고요 다시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조명이 영어공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영어공부 한참 하다가 지금 뭐 할게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깐 못하고 있고 일본어도 일본어는 한 달하다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막 그래서 일본어는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뭐 좀 여유있을 때 해야죠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제일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 가장 빨리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니 그래서 지금 막 레슨들도 좀 다 정리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어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1주정도 근데 진짜 너무 빠르다 댓글 긴 머리?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머리가 기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짧을까 말까 계정 스토리에 노래 놓는 법 아냐고요? 몰라요 사실 인스타그램 너무 어렵습니다 잘 할 줄 몰라요 SNS 자체를 좀 잘 몰라요 잘 할 줄 모르고 난 싸이월리 있을 때도 잘 안 했는데 우정 타투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우정 타투 이야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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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우정 타투 이야기 바꿔놓은 건 fellow Fortunately Thanos 룰라팔루자 호빗 공연 어땠냐고요? 말 뭐해 잘하지 그래도 우리 스타디움 스타디움 돈 가수인데 대구 어땠냐고요? 대구 더웠어요 그냥 정말 나 어릴 때랑 한결같이 덥더라 진짜 감사합니다 배구에서 뭐 했냐고요? 그냥 부모님이랑 돌아다니는데 약간 추억 여행? 다니던 학교도 가보고 작업실 옛날에 있던 스튜디오랑 작업실도 가보고 동성로도 가보고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마시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살이 빠진 것 뿐 피어싱을 양쪽에 두 개씩 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깃볼에만 세 개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 피어싱 두 개 그리고 여기 피어싱 하나 있었어요 스무 살 때 저는 연골 뚫으면 곰따라고 그래서 연골은 다 뺐어요 그래서 여기 연골은 이제 무서워서 못 들겠어 말할 적에는 스트레스 받은 거 하나씩 그냥 뚫었는데 변뻑죠 재밌었어요? 음 다른 사람 공연에 서는 거는 서태지 선배님 이후로는 없었던 거 같은데 그냥 잠깐 게스트 한 1분 20초 서는 거니까 그냥 놀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에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의 공연을 경험해 보는 건 약간 좀 약간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 똑같은 주경기장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관객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거기 계신 분들도 놀랬을 거예요 전혀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갔었어가지고 어거스트 D가 6주년이야 됐어요? 어거스트 D한테 축하... 어거스트 D씨한테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6년이 됐구나 야 근데 그게 6년이 됐구나 시간 빠르네 슬램덩커 영화 한다고요? 난 봤는데 실사 영화는 아니겠죠? 그냥 극장판이면 오케이 근데 실사 영화는 잘 모르겠다 우리 이야기 계속 하시네 이게 이 정도 길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정말 정말 타투를 평생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멤버들이 하자니까 했어요 저 이후로는 이제 크게 생각이 없습니다 타투는 나는 나는 타투를 뭐 해서 인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그 타투를 안 질려야 할 자신이 없어요 좀만 옆에 할 거 뭐 좀만 이럴 거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 뭐 타투에 대한 그런 뭐 나쁜 인식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사실 타투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더 할 생각이 없다 아 이거 뭐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뭔진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가지고 책이 있나? 여름방학 숙제를 좀 해달라고요? 아 학교 다닐 때도 여름방학 숙제 안 했는데 제일 싫었어요, 숙제하는 거 이틀만에 몰아서 다 해버리게 우영우 봤냐고요? 2화까지 봤어요, 2화까지 제가 드라마를 정주행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뒷뽑친다니까요 DP 때도 그렸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몰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제가 그 작업실 투어는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 해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맨날 여기, 여기 작업실 들어온 이후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못 해가지고 막 케이블들도 막 엄청 정리 안 돼 있고 그리고 세팅은 다 끝났고 그냥 다 원래 쓰던 장비들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거를 뭐 장비를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근육 보호 달라요, 손가락 근육 입덕 10년 차 저희 데뷔 때부터 함께 하셨군요 그때의 저희를 좋아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윙크 할 줄 알아요, 윙크 양쪽 다 가능합니다 11살인데 아저씨라고 해야 되냐고요? 아저씨라고 하세요, 그게 그게 제 마음에 편합니다 아저씨라고 하는 게 너무 안 편해요 그 11살이면 아저씨라고 해야지 나랑 한 잔 하자, 저거 요즘 술 안 먹습니다 요즘 술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냥 술자리나 술 마실 일 있으면 그냥 무알코올 맥주 정도 먹습니다 요즘 술 거의 안 먹고 제 스킨케어 비법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스킨도 안 바르고요 그냥 로션 하나만 씁니다 피라테스 하면 살 빠지나요? 피라테스는 살 거의 안 빠져요 허리는 펴져요 제가 맨날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하고 온 날은 우리 회사에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계신데 하고 온 지 알더라고요, 허리 펴져 있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짜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읽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덩어리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째 이렇게 올라가서 손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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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손아트 손아트 네, 진짜 댓글을 읽고 뭔가 답장을 해, 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빨라가지고 읽기 전에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염색할 생각 없냐고요? 지금 염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염색해놔서 탈색을 해도 안 빠져요 저도 근데 한, 한, 한 1년 계속 염색했어서 머릿결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저 요즘 좀 옛날 영화들 다시 보고 있고 제일 최근에 본 거라고 하면 탑건 2? 탑건 2 재밌었어요 근데 1을 안 봐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워낙 너무 멋있는 영화니까 거의 한 이 기생충을 극장에서 보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처음으로 가서 본 게 이제 탑건 2였어요 재밌는 영화 많다고 그러던데 범죄도시 2도 IPTV로 봤습니다 못 가가지고 향수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향수를 잘 안 뿌리기도 하고 한, 하나, 하나만 딱 쓰는데 옛날에 팬분한테 선물 받은 거 하나만 딱 쓰는데 그거를 계속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못 구할 거 같아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어려진다고요?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42분인데 45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 3분 아주 열심히 통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수는 진짜 오랫동안 쓰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못 구할 거 같아요 바밤바 술이라는 게 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바밤바 술? 바밤바 맛술인가?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살이 빠졌어요 그럴 때 있, 있거든 되게 사이클이 있어요 갑자기 막 빠질 때가 있는데 술 안 먹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빠르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 타투 했고요 제가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서 살아오시는 걸로 하시고 고래도마는 재밌게 만들었죠 우리한테 고래는 좀 의미 있는 동물이니까 그 의형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이게 이게 왜 계속 끊기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5분 요즘 요즘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들 막 다시 읽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사놨던 책들이 다 읽냐 그래서 다시 읽어버렸어요 숙면을 마이크 들어와 아무튼 45분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방송한 지 45분 됐을 때 끌려고 했는데 10시 45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나왔습니다 좀 더 소통을 인스타그램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 성향상 셀카를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사진 많이 찍고 그래도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왜 민윤기냐고요 저의 할아버지가 지으셨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소통을 해주세요 출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지 이렇게 어떻게 진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댓글이 너무 빨라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요즘 가끔 농구하는 걸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5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한국만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